윤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외교 안보에 한정된 회고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고록에서 대담자로 나섰던 분이 바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지금 연세대 교수시죠?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본방에서는 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본방에서 이야기 못한 건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좀 이거 자꾸 떠나서 핵심적인 거. 도보다리 대화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정말로 국제적 관심사였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내적 관심사가 아니었습니까? 네, 세계적인 관심사였고요. 이번에 좀 이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네, 대통령님과의 회고록 지피를 위해서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로 질문을 했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앵커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도보다리 회담의 내용이 일종의 백미 중에 백미죠. 그때 대통령님의 말씀을 고대로 여기 담았고요. 책의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만 좀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회고는 이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 그들의 고충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때 미국과 회담이 예정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4.27 판문점 다음에 6.11 싱가포르 회담이었죠.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하니 김 위원장은 많이 걱정하는 모습이었고 왜냐하면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고 미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 질문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미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인정받겠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이런저런 질문이 많았다는 것이고 김 위원장이 썼던 표현 하나는 당시예요. 나도 딸이 있다.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안전만 보장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팁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회고록을 보시면 문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고록의 목적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지금 회고록에 담은 것입니다. 행간에 세간에 비판이 있듯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비판하라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카운터파트가 둘이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밝히는 이유는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외교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냐 무턱대고 비판하는데 이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좀 읽어주시고 그래야 좀 절치부심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메일로 소통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면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책에 224페이지도 남아 있는데 전화기는 노동당 청사에 있으니 이메일로 소통하십시다. 소통하시지요. 전 지방에 출장이 많지만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 쓸데없는 게 꽂혔는데 이렇게 인터넷망이 잘 돼 있나 싶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저쪽 북한 측의 보완과 관련된 우려가 심했고 또 우리 측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메일이 오간작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과 언제든지 소통하고 싶었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필요성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어쨌든 평양의 입장에서 보면 워싱턴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이 점을 들어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전달 드리고 싶은데요. 남북한 정상이 직통전화나 이메일로 소통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로 여길 수 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사이좋게 사이좋은 관계라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회고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데요. 최근 행보. 굳이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최근 행보에 대해 평화통일이라는 결의의 염원을 배신하는 처사로서 남북은 2018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한 말씀 하십니다. 배신. 이게 어떻게 김정은의 대변인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2018년 김정수 교사의 인도 타지마을 방문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평안대 대해서 지금 여권의 사주 맹비난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영부인권이 회고록의 본질은 아니고요. 2018년 7월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를 순방하셨고요. 인도 모디 총리는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화하고요. 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를 양국이 함께 개최하자는 제안을 양국 정상회담 중 만찬이었던 걸로 들었는데 제안을 하였고 실제로 그해 11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을 모디 총리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7월에 인도를 방문하셨고 또 11월에 간다는 게 좀 머쓱하여 고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책에 507쪽부터 508페이지에 문 대통령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도 방문이 어려워지자 인도 측에서는 김정숙 여사 초청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 콕 찍어서 초청을 해왔다는 거니까? 실제로 초청장도 왔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도 측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면 정상급 우전에 준비하여 초청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즉 보면요. 우호협력국 인도 측의 국가적 의미가 담긴 초청과 제안을 두고 지금에 와서 개인 여행이니 버킷리스트니 운하는 것은 자칫 인도 국민과 인도 총리 현직이십니다. 대한 모욕적 언사로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도를 방문하는 모두나 국빈 혹은 정상급 영부인 등이 인도의 요구에 따라 타지마을을 갑니다. 김정숙 여사의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에서 인도 행사에서 하셨던 연설 또한 인도 전역이 라이브로 연설되었고요. 모디 총리는 이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고 홍보하였습니다. 활용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과 인도 관계가 두텁다. 외교적 상과로 또 인도 국내에 홍보할 수 있었어요. 인도측으로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초청장이 먼저 오고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이 나중에 오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당시에 대사였던 신봉길 대사의 증언도 TV조선을 통해서 2022년 4월 27일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인도 측이 최초 제안한 대통령님 초청이 무산되자 여선인 초청을 제안한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자꾸 문제를 삼는다면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작년 7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하셨어요. 그리고 7월 15일 날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좋다고 여러 방송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는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한 걸로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키 우크라이나 국제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전쟁터에 가셨는데 현직 영부인이 명품 쇼핑한 것을 가지고 이거 계속 문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부인 첫 단독 외교로 성격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화에서 영부인 외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영부인 외교를 역사적으로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 루즈벨트입니다. 그분도 사실 되게 유명한 분이시네요. 사실 적십자 대표로서 영국 아일랜드 해외 미군기지를 전쟁 시기에 단독 방문하면서 영부인 외교 전례를 만드신 거고요. 미국 역대 대통령의 부인 여사들께서도 영부인 외교를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오버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버마는 중국을 수차례 단독 방문하였고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유럽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갔고요. 제클린 케네디 존 에프 케네디의 부인께서는 유럽은 물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곳을 방문하셨어요. 당시 공식적으로 정부의 친선대사로도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조지 W 부시의 부인 로라 부시는 2기 부시 행정부 때 60회 이상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 게 영부인 외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다 수화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보충적으로. 국가 간의 유대 강화와 소프트 이슈 그리고 공공외교를 담당하십니다. 일단 회고록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최종권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